픽사님, 쇠어랩스에 물어보셨네요. 쇠어랩스는 덥고 없어요. 들고 가셨는데요. 아주 간단, 명료로하게 상담을 해주셨습니다. 쇠어랩스일 땐 그럼 또 보자고요. 9,660원에 들어가셨네요. 물 타려고 부탁드립니다. 이렇게 남겨주셨어요. 9,000원이요? 픽사님, 이의? 픽사님, 오래되셨죠, 저랑? 야, 들어가요. 물 타고 싶다고요? 물 타려면은 언제 타는 게 좋냐면은 21선 우상향을 틀 때 21선 이렇게 우상향을 틀 때 있죠? 픽사님이, 스, 부스 21선이 우상향을 틀 때 타세요. 21선 우상향, 우상향 할 때 물을 타고요. 얘는 픽사님이, 예? 네, 21선 우상향 탈 때 하고 일단은 이 자리 있죠? 14,900원, 14,900원 정도, 14,800원 14,000원 오면 그때 한번 물어보세요. 알았죠? 네. 14,000원까지 14,000원까지 들어올 수 있는 힘이 충분히 있으니까 14,000원 근처에서 물어본다. 아, 시장님? 네, 대표님께서 14,000원 오면 다시 물어보달라고 해주셨습니다. 아, 네. 수고하여. 네.